테슬라 소식입니다. 지금까지 14년간 테슬라를 담당한 책임 애널리스트는 라즈빈드라 길이었다. 길 애널리스트는 기술주 전문 애널리스트로 반도체 업체 엔비디아 등도 담당하는 애널리스트이다. 길은 테슬라 비관론자다. 2008년 테슬라를 담당한 이후 줄곧 매도 추천 의견을 내놨다. 테슬라 주가가 그동안 폭등했지만 그의 매도 의견을 바뀌지 않았다. 리덤은 테슬라 책임 애널리스트를 길에서 빅크럼 바그리로 교체했다. 바그리는 기술주 가운데서도 전기차와 전기차 충전 그리고 태양광 기술 분야를 담당하는 애널리스트이다. 그는 전기차 업체 피스커 충전소 차지 포인트 홀딩스의 매수 추천 의견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바그리는 추천 의견은 보유를 제시했다. 주가가 주식시장 흐름과 같은 오르내림을 보일 것이란 전망이다. 테슬라의 경우 전기차 업종들이 오르는 상승기에도 관련 종목들 주가 상승 이상으로 주가가 오를 것으로 기대하기 힘들다는 뜻이다. 리덤이 중립으로 추천 의견을 올렸다고는 하지만 이는 매수 의견은 아니어서 테슬라 매수 추천 의견 비중에는 영향이 없었다. 현재 테슬라를 담당하는 애널리스트들 가운데 절반을 조금 넘는 약 55%가 매수를 추천하고 있다. 이는 스탠다드 앤드 푸어스 500 지수 편입 기업들의 매수 추천 의견 비중 58%를 소폭 밑도는 수준이다. 아이폰 위성 통신 기능 다른 국가에도 곧 채공 애플이 아이폰 14 시리즈에서 미국, 캐나다 지역에서 위성 연결을 통한 긴급 구조 요청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추후 다른 국가에도 해당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스위스인 매체 맥프라임은 애플이 올해 말과 2023년 위성 연결을 통한 긴급 구조 요청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국가를 추가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고 15일 보도했다. 애플은 해당 매체의 위성 연결 기능이 올해 다른 국가에도 제공될 것이며 2023년에도 다른 국가들이 추가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어떤 나라가 추가될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애플은 아이폰 14를 발표하며 미국과 캐나다 지역에서 한시적으로 2년 동안 무료 서비스로 제공된다고 밝혔다. 이는 2년간 아이폰 이용자 대상으로 위성 통신 기능을 경험하게 한 뒤 직접 서비스 이용 요금을 부과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해당 서비스는 위성이 통과하는 궤도의 아이폰을 맞추면 직접 위성 주파수와 연결해 문자 메시지를 통한 구조 요청이 가능하다. 상황 파악 시간을 줄이기 위해 미리 준비된 응답 예문을 터치하면 지상 기지국과 중계센터를 거쳐 구조 인력의 현재 위치를 제공한다. 위성 통신 인프라는 아직 초기 단계로 애플은 향후 몇 년간 해당 인프라를 강화하는데 4억 5천만 달러를 지출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TGS 2022 참가 신작 라인업 공개 마이크로소프트 엑스박스가 일본 도쿄에서 9월 15일부터 18일까지 개최되는 세계적인 게임 축제 도쿄 게임쇼 2022에 참가해 개막 첫날 진행된 엑스박스 라이브 스트리밍 세션을 통해 다양한 게임 출시 소식을 전했다. 이날 엑스박스는 엑스박스 스튜디오 베데스다 및 파트너 개발사의 게임 22개에 대한 소식을 공유했으며 다가오는 10월 열리는 포르자 호라이즌의 10주년 행사를 예고했다. 또한 그동안 여러상을 수상하며 저력을 과시한 데스루프가 드디어 9월 20일 엑스박스 게임패스로 찾아온다는 반가운 소식을 전해 게이머들의 기대감을 불러모았다. 아울러 앞으로 아시아 크리에이터들의 타이틀을 보다 많이 소개하겠다는 기획도 공유했다. 올해 아시아 내 엑스박스 게임 신규 이용자가 그 어느 때보다 많이 증가한 만큼 아시아 개발사의 프랜차이즈를 더 많이 소개할 수 있도록 향후 12개월간 와룡 폴른 다이너스티, 배경전 및 페르소나 프랜차이즈 등을 출시할 것이며 독립 개발자의 성장을 돕는 아이디엣 엑스박스 프로그램을 아시아 내에서 계속 적극 지원할 계획임을 밝혔다. 아마존 소식입니다.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업체인 아마존이 세계 각국 물류창고를 줄이고 있다.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자 비용 절감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CNDC는 물류배송 컨설팅 기업인 NWPVA 인터내셔널의 자료를 인용해 아마존이 이번 주 들어서만 44개 물류창고에 문을 닫거나 개장을 취소했다고 14일 보도했다. 25개 시설에 대해서는 당초 개장하려던 계획을 무기한 연기했다. 아마존은 코로나19 여파로 온라인 주문이 폭증하자 물류창고를 대폭 늘렸다. 아마존이 확보한 전세계 물류창고 면적은 2019년 말 9억 제곱미터에서 지난해 말 17억 3천만 제곱미터로 2배가량으로 확대됐다. 하지만 올 들어 미국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 등으로 인해 경기 침체 전망이 계속되자 아마존은 물류창고 처분 등 몸집 줄이기에 나섰다. 사회적 거리 두기 완화로 소비자들이 다시 오프라인 쇼핑으로 돌아선 것도 아마존의 악재로 작용했다. 아마존 배달기사들도 해고 위기에 놓였다. 전세계 3,500여 개에 달하는 아마존 물류 관련 시설을 통해 고용된 배달기사는 27만 5천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마존은 올해 1분기에 7년 만에 처음으로 38억 달러의 순손실을 냈다. 2분기 적자 규모도 20억 달러에 달했다. 결국 비용 절감을 위해 2분기엔 전체 직원 162만 명 가운데 약 10만 명을 감원했다. 사상 최대 규모의 고다. 구글 소식입니다. 동의 없이 맞춤형 광고의 정보 활용. 과징금 폭탄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해 맞춤형 광고에 활용한 해외 빅테크 사업자 구글과 메타가 개인정보보호법규 위반으로 약 1,000억 원의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 이는 개인정보보호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역대 최대 규모 과징금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5회 전체 회의를 열고 구글과 메타의 행태정보 수집 및 맞춤형 광고 관련 보호법 위반에 대한 심의 결과 과징금 약 1,000억 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구글에는 629억 원, 메타는 308억 원이 각각 부과됐다. 아울러 개인정보위는 구글과 메타의 이용자의 타사행태정보를 수집, 이용하려면 이용자가 쉽고 명확하게 인지해 자유로운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번 조사 및 처분은 온라인 맞춤형 광고 플랫폼의 행태정보 수집 이용과 관련된 첫 번째 제재다.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으로는 가장 큰 규모의 과징금이다. 개인정보호위는 언론 보도, 국정감사 지적 등을 계기로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지원을 받아 지난해 2월부터 국내의 주요 온라인 맞춤형 광고 플랫폼의 행태정보 수집 이용 실태를 점검해왔다. 특히 플랫폼이 이용자가 다른 웹사이트 및 앱을 방문 사용한 행태정보를 수집해 맞춤형 광고 등에 활용하는 과정에서 적법한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를 중점 조사했다. 조사 결과 구글과 메타는 자사 서비스 이용자의 타사 행태정보를 수집, 분석해 이용자의 관심사를 추론하거나 맞춤형 광고 등에 사용하면서 그 사실을 이용자에게 명확히 알리지 않고 사전에 동의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구글은 서비스 가입 시 타사 행태정보 수집 이용 사실을 명확히 알리지 않고 설정하면 옵션 더보기를 가려둔 채 기본값을 동의로 설정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메타는 계정 생성 시동에 받을 내용을 이용자가 알아보기 쉽지 않은 형태로 데이터 정책 전문에 게재하고 법정 고지 사항의 구체적인 내용을 이용자에게 알리거나 동의를 받지 않았다. 타사 행태정보는 이용자가 플랫폼이 아닌 다른 웹사이트 및 앱을 방문 사용하는 과정에서 자동으로 수집되므로 자신의 어떤 정보가 수집되는지 예측하기 어렵다. 계정 정보와 연결해 맞춤형 광고에 이용될 경우 이용자 계정으로 접속한 모든 기기에 걸쳐 활용될 수 있고 지속적으로 축적될 경우 민감한 정보가 생성될 우려가 있다. 실제 조사 결과 구글은 82%, 메타는 98% 이상의 한국 이용자가 플랫폼의 타사 행태정보 수집을 허용하도록 설정하고 있다. 구글은 우리나라와는 달리 유럽 이용자가 회원으로 가입할 때는 행태정보 수집, 맞춤형 광고 및 개인정보 보호 설정 등을 이용자가 직접 선택하도록 단계별로 구분해 동의를 받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